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교회는 코로나19 대응 조치를 일부 강화하여 현재 실시 중인 4곳의 교회 출입 검역소에 출입자 관리를 위한 수기 명부를 비치하였고 오늘부터 교회 자체적 전자출입 제도를 실시합니다. 스마트폰의 교인증 전용 어플인 스마트 요람 설치와 개인 인증 후 사용 가능하며 주중에 보내드린 바코드 이미지를 활용하셔도 됩니다. 이 방법이 어려운 분들은 인쇄형 바코드를 온라인이나 담당 교역자를 통해 신청해 주시고 1층 로댕카페에 마련된 안내소로 오셔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출입증 준비가 되신 분들은 바코드가 보이도록 하여 출입문 검역 담당자의 확인 후 입장하시면 됩니다. 혼잡을 줄이기 위해 여유있게 와주시기 바라며 정확한 교인 확인을 위해 교적부 사진을 최신화 중에 있사오니 담당 교역자에게 사진 파일을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조치와 동일하게 주일낮, 주일밤, 수요밤 예배는 예배당 예배로 드리며 주일학교는 인터넷 예배로 드립니다. 계속해서 각종 모임과 행사는 중단하며 예배 시간 외에 교회 출입과 각종 시설 이용이 불가한 점 양해 바랍니다. 성도님들께서는 계속해서 개인 위생수칙을 준수해 주시고 교구별 착석, 좌석 간 거리두기 등 교회의 방역 조치에 적극 협조해 주시며 예배 중에도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고 반드시 코와 입이 보이지 않도록 마스크 착용 기본 수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전염병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시거나 발열, 호흡기 증상 또는 기저질환이 있으신 성도님들은 인터넷 예배로 드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배 후에는 바로 귀가 부탁드리며 내부가 매우 혼잡하오니 제1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신 분들은 1층 출입문 및 야외 통로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가 중에 계신 담임 목사님께서 성도님들께 안부를 전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일 낯예배 설교는 김수만 목사님께서 섬겨주시겠습니다. 주일학교 예배는 계속해서 주일 오전 9시에 인터넷 예배로 드리며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예배는 여전도회 연합회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설교는 장지성 목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금주 수요밤 예배는 제10에서 12남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설교는 이상민 강도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자녀동반 성도 예배 장소가 제1교육실로 변경됐사우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예배로 드리고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헌금을 드리고자 하시는 분들은 온라인 헌금을 이용 바라며 주중에 담당 교역자에게 전달해 주시거나 예배당 예배시 모아서 헌금해 주셔도 됩니다.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인 여름 성경학교 운영을 위해 설의 집사 이상 재직 잔조를 받고 있습니다. 재직께서는 많이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 성경학교 준비를 위한 라이브 방송이 다음 주일부터 2주간 진행됩니다. 여름 성경학교 찬양, 율동 배우기, 각종 이벤트 등으로 진행하며 교회 홈페이지 및 유튜브 경향교회 채널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다음 주일 낮에는 정기당회가 있으며 밤에는 별들의 학교 후원의 헌신 예배로 드리며 예배 후에는 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 예배와 모임 등의 완전한 정상화를 위해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리며 교회 문자와 홈페이지 등으로 전달되는 공지사항을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